우선 1년 만에 팬미팅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뭔가 그 저는 좀 즐거웠던 게 행복.. 아 즐거웠던? 우리 채를 좋아해 주는 시즈니들 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앞서 이제.. 그.. 무대.. 너무 덥죠 여러분? 앞서 이제 무대 하기 전에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딱 영질폭 시작하고 무대들을 줄줄이 약간 했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이제 그 딱 무대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텐션이 가장 높은 걸 보고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로 뭔가 뿌듯했어요 아무리 뭐.. 그.. 다른 여러 요소들이.. 여러분이 우릴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들의 무대를 좋아해 주셔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리액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..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면..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언제까지라도 무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..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저희 무대들을 잘.. 뭔가.. 좋은 마음으로 쟤네 멋있다 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만 있으면은 저희는 진짜.. 앞으로.. 걱정 없이 무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고요 내일까지 이제 팬미팅이 남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팬미팅 첫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땀 많이 흘려왔을 거 분명하니까 가서 물 진짜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